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간 약 36억 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 중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도 저금리로 전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전환 대출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한국장학재단법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전환 대출은 상대적 고금리 부담에도 기존 1, 2차 전환 대출에서 제외됐던 2010년부터 2012년 학자금 대출 채무자까지 확대해 시행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가지고 있는 9만 5천 명에게 연간 약 36억 원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전환 대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